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전 정신순결 아줌마 데려왔는데요. 이게 뭔 개소리냐? 모릅니다. 저도. 어지러워요. 보시다. 제목. 내가 그래도 마음 만큼은 수천을 하고. 원지. 당연히 이해를 해줄 줄 알고 남편한테 제 과거를 말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제 나이 올해로 딱 서른. 이제 6월이면 결혼한지 만으로 인연이 되는 나름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은 서른 둘이고요. 이제 6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평소 남편은 본인 스스로 내가 참 남자답지. 난 사나이야. 세상에서 제일 쿨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던 남편인데요. 아니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죠. 아니에요. 속았습니다. 너무 찌질한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를 했던 남자가 총 5명이고 이거는 뭐 남편도 알고 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연애할 때 이 남자가 평소 저한테 맨날 했던 말이 있거든요. 나는 말이야. 네가 나를 만나기 전 누굴 또 얼마나 만났든 상관없어. 그냥 다 이야기했으면 된 거고 또 지금과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다. 안 그래?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하는 마음에 옛날 남친들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데이트를 하고 함께 무엇을 했으며 그러다 어떤 스킨십을 했다까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아 그래도 이때는 관계를 한 이야기는 당연히 안 했어요. 그냥 뽀뽀한 그런 거 있잖아. 키스 같은 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 그래봤자 다 과건데 뭐 어때?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저희 남편은 제가 비록 연애는 좀 많이 했지만 수천여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제가 제 입으로 나 이렇게 깊은 관계는 오빠가 처음이야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영혼, 사랑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남편은 자기 멋대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용히 입 닫고 살았죠 뭐. 하 진짜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사소한 일이 생겨서 부부싸움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날 따라 제가 평소보다 더 열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너도 열 좀 받아봐라 하는 의미로 옛날 그 전 남친들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시시콜콜 다 부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 대분노를 하면서 뭐? 뭘 했다고? 야 너 뭐냐? 그러놓고 왜 나한테는 수천여라고 한 거야? 어? 사기네? 이러면서 사람이 더럽다더니 어쨌다더니 막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언제 오빠한테 수천여다 이런 말을 했냐? 나 그런 적 없다. 이거 당신 혼자 멋대로 그렇게 오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깨끗하고 순수한 편이야. 동거도 안 했지. 낙태 같은 거 해본 적 없고 피임도 얼마나 확실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전 남친들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요즘 애들보단 훨씬 낫다. 마음만큼은 수천여라고. 나도 화가 나니까. 이렇게 소리는 질렀지만 그래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싸우고 말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 새벽입니다. 그 다음 날이죠. 물론 저도 화가 났으니까 일부러 열받아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건 맞지만 그 이전에 남편이 워낙 콜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믿은 것도 있거든요. 분명. 그런데 자려고 한참을 싸우고 다음날 새벽 자려고 같이 누웠을 때 대뜸 그 새끼랑 하니까 좋았냐? 얼마나 좋았냐? 얼마나 좋았길래 남편이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뭐라잖아? 그 새끼들 전부 다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싶다? 감히 내 마누라를 건드렸어? 나 이거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절대 안 읽는다. 저주할 거야. 뭐 이딴 소리를 계속 중얼중얼 했는데 솔직히 이거 제 전남친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 즉 저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혹시 뭐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질투가 많은가 보다. 아니야. 다음날 아침 자고 하니까 눈을 뜨자마자 이번에 아예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해요. 또 뭐 더럽니? 어쨌니? 자기한테 사기를 쳤니? 수천여 행사를 했니? 어쨌니? 특히 절대 참을 수 없는 말. 당신 혹시 우리 꽁꽁이 내 아들 맞아?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 자식을 믿은 거 말이죠. 평소에 과거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며 세상 쿨한 척은 다 혼자 하더니 아니 그래 남편 하는 말 저도 100% 다 믿은 거 아니에요. 순진하게. 당연히 그중에 일부는 허세일 거다. 괜히 저러는 걸 거다. 이런 말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진짜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찌질할 줄 몰랐다고요. 아니 당연히 제가 처녀인 줄 알고 결혼했다는데 미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20대 후반. 그때 20대 후반이죠? 그 나이에 수천여, 수천각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벌써 며칠째 저러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까 현타 오지게 와요. 진짜 이렇게 찌질한 인간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줌마 대박.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편한테 과거에 만났던 전남친들 5명이랑 그 시기 했던 거를 시시콕콕 다 이야기했다고. 정신 줄 놨어요? 2번. 부부싸움 중에 남편 열받으라고 본인 과거 이야기. 그것도 그 시기 했던 이야기를 했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저기요. 나이 서른 살 거꾸로 쳐드셨습니까? 아들까지 키우고 있다는 아줌마가 정말 한심하네. 3번. 깊은 관계는 당신이 처음이다. 나도 여자지만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아직 관계가 해본 적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요? 그러나 남편 싸움하다가 열받으라고 저 따위 개소리를 시시콜콜 다 짓거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뭐? 남편이 디젤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 그래 디젤한 것도 있네. 근데 이건 아줌마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네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하고 긁은 거 아니야? 애초부터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 하고 싸우면서 열받으라고 긁은 거 하고 갔냐고 이게. 게다가 여태까지 남편이 오해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수천 년인 척 연기했다는 거. 이거 어쩔 건데. 진짜 웃기는 여자네. 제목만 보면 쓴이는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먼저 다 이해할 테니까 털어봐라. 이러놓고 털어놨더니 난리 친 그런 건 줄 알겠다. 야 이거 진짜 개또라이야. 4번. 에이 이거 주작이겠지? 설마 진짜 저랬을까? 근데 만약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쓰니 인생은 쫑났쫑. 부부 위생 끝? 5번. 이게 뭐여?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남편이 열어본 게 아니라 상자 주인이 네가 박사를 내버렸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뭐가 어쩌고 어쩌? 6번. 헐. 그러니까 5대1로 했다 이건가? 7번. 헐. 저기요 언니. 혹시 머리에 총 맞으셨어요? 8번. 야. 반대로 네 남편 입에서 자기 전여친 다섯 명이랑 어쩌고 저쩌고 그딴 소리 했으면 네 기분은 어떨까? 너는 그렇게 쿨할 수 있겠냐? 9번. 이거는 지지런 게 아니라 나 같아도 확 뒤집어지겠는데? 미친. 아니 전 남친들이랑 그 시기 한 게 뭐 대단한 자랑이라고 남편한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 10번. 뭐? 마음은 수천여라고? 아니 너는 그럼 천열막이 뇌에 달렸냐? 두번째 사연입니다. 언제? 남편이랑 카페에서 싸웠어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랑 외식을 하고 산책을 하던 중에 근처 카페에 잠깐 들러 음료를 주문했어요. 저는 안 땡겨서 안 마시고 남편 마실 것만 주문을 한 거죠. 초코 음료에 토핑이 가득 올라가는 그런 걸 시켰는데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름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문을 끝내자마자 바로 다른 손님이 직원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뭐 그런가보다 하면서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뒤에 주문했던 사람의 음료 그러니까 아 이게 먼저 나오는 걸 본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요. 그리고는 아니 우리가 먼저 주문했는데 왜 저게 먼저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직원한테 따지려고 하는 거를 제가 억지로 막았습니다. 아니 자기 왜 그러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당신이 주문한 음료보다 제조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손이 덜 가는 음료인 거 알지 않느냐? 게다가 주문 시간도 거의 비슷했는데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 바로 우리 다음에 주문했으니까 같이 만들었던 거고 그러다 아메리카노가 먼저 나온 거겠지. 저 직원이 일부러 당신 연맥이라고 악의적으로 그랬겠냐고 등등등. 최대한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시식되면서 아니 그게 뭐? 그거 지사정이지. 이렇든 간 저렇든 간에 무조건 주문을 받은 순서 그대로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손님은 바보 등신이냐? 나는 손님인데 손님이 그걸 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너는 근데 뭐야?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저 직원 편 드는 거야? 이러더니 단단히 삐져가지고 혼자 밖으로 튀어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제가 보낸 톡도 안 보고 전화도 씹고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댓글 1반 오늘 우리 동네 예약국에서 본 어떤 할아버지랑 똑같네요?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내 약이 먼저 온다고냐? 이렇게 버럭버럭 개 난리 치는데 여기서 약사 언니가 할아버지 약은요 두 달 치간은 없고 알약도 마찬가지 반으로 나눠야 되고 조제가 오래 걸려요. 엄청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하더라고요. 쓰리 남편 나중에 이 할아버지처럼 될 것 같아요. 2반 아니 쓰리 남편 사회생활 가능합니까? 뭐 본인이 먼저 입사했는데 후배 성질이 더 빠르다. 그럼 바로 사장한테 찾아가서 난리 치시고 지랄하고 그렇게 따질 수 있으면 인정할게. 3번 네 이건 쓴이 잘못입니다. 저런 놈이랑 결혼한 본인 탓이죠. 4번 아이고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보다 반찬들이랑 밥이 먼저 나오면 개랄지 발광을 하시겠구만? 5번 아니 이런 초 찌질이 놈도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미혼남들 지금 뭐하나요? 얼른 화이팅 하세요. 6번 근데 후 주문이 아무리 간단해도 먼저 주문 들어간 게 먼저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쓰니 남편이 과하게 화를 낸 건 맞지만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나 같아도 그래 뭐 말은 안 하겠지만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7번 제가 평소 저희 엄마 카페에 가서 일을 돕는데 순서 절대 무조건 지킵니다. 뒤에 주문 들어온 아메리카노가 훨씬 먼저 먼저 나오더라도 기다렸다가 먼저 주문한 손님부터 드려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나오는 대로 주는 게 편하죠. 근데 이런 사소한 거 어기면 손님들 발길도 뚝 끊겨요. 이런 사소한 차이가 은근히 매출과 직결되고 단골로도 이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8번 님 남편 나중에 죽을 때도 반드시 꼭 순서를 지켜서 나이 어린 사람들보다 먼저 가길 기원합니다. 순서 어기면 안 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저게 훨씬 오래 걸리는 걸 알면 그렇게 화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국밥집에 갔는데 똑같은 돼지국밥을 주문했는데 먼저 주문한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 먼저 나왔다. 이러면 기분이 나쁜 게 이해가 되지만 기분 나쁘죠. 똑같은 건데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개인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갑다 하세요. 그나저나 첫 번째 사연.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해요. 둘 다... 둘 다 그지 같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세요. 이런 같은 걸 정의하 survivors 하세요. 여러분kle ihn 이미너 전 alleios. 여러분 LEO